보고 계신가요? 이렇게 저희도 좋은 시간 저희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보러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버스킹 자리가 많아져서 정말 풍대로 문화로 관광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다들 롤링이라는 곡 아시나요? 롤링이라는 곡으로 저희는 이제 들어갈 건데 롤링할 때 다들 호응하시는 부분 아시면 따라해 주시고요 박수 함께 세게 쳐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롤링으로 저희도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댄스 레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